손녀부순과 손녀들이 서울 버즈와 남동의 싸움 남동으로 관광받은 영화입니다. 결단할 때 손님께 맞으시리라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태우 역할을 맡은 송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영화 찍었을 때 열심히 찍었고요. 영화 잘 되게 많이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종교 역할을 맡은 유한입니다. 일반 무대 인사는 몇 번 놨었는데 기자 시장에 처음이어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. 첫 영화 더 유일한 분들도 많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시선보다는 영화에 대한 가능성과 유일한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